네 안녕하세요 그 이전 시간에 저희가 TN4 TN4 9 엘리트에 AG냐 HG냐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TN4 엘리트 9 AG와 그 다음에 TN4 14 아 머큐럴 14 14 엘리트의 AG 제품의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요 제품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어쨌든 한국에 정식으로 출시가 된 제품이 아니어서 많은 분들이 직구를 통해서 30만원 정도 되는 거금을 들여서 지금 구입하고 있는 제품이고 요 제품은 컬러는 이건 아니지만 이제 파란색으로 된 제품이 AG로 국내 출시가 됐고 그 다음에 어 지금 뭐 사카 카프 이런 데 가면 재구가 엄청 많이 남아 있어요 아직까지도 이 에이지 제품이 뭐 큐리얼 왜 많이 남아 있는지 모르겠는데 많은 분들이 에이지 나이키가 에이지를 출시를 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어서 나이키가 에이지를 출시를 했는데 이 제품들의 재구가 아 뭐 사카나 카프 랜드에서 많이 들여와서 그런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재구가 남아 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의아해요 어저께 그 제품을 파란색 제품을 그냥 저 빌려다가 까만색 보다는 최신 제품이니까 아무래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파란색 제품을 리뷰를 해볼까 하다가 제가 갖고 있는 걸로 리뷰를 하게 됐는데 그거 찾다가 어저께 제가 확인한 게 이제 재구가 상당히 남아 있다 그래서 어 이 제품을 구입하시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두 가지 제품에 기본적으로 뭐 두 가지 제품은 이제 뭐 흔히 말하는 사일로 상으로 보면 이제 완전히 다른 사일로 이게 스피드 사일로 이게 뭐라 그래야 되죠 콘트롤 토치 뭐 해야 되나 캥거루 과정만 사용되면 터치가 좋다 이런 얘기들을 일반적으로 지금 무반성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고 있어서 또 이제 뭐 퀴러를 하면 무조건 스피드 스피드 어질리티 뭐 이런 것들을 하도 강조하니까 나이키에서 이걸 신으면 엄청 빨라지는 줄 알고 있죠 일부 어린 친구들은 그러니까 축구화를 신으면 이런 스피드 사일로다 이렇게 육상 스파이크 처럼 만들어져 있는 모양만 되어 있으면 이걸 신으면 빨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왜 빨라지냐 물어보면 답을 못하죠 대부분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그 FG라서 빨라지는 거냐 스터드가 이렇게 블레이드 타입으로 되어 있고 해서 그럼 어떤 경우에 FG에서만 빨라지고 AG에서 안 빨라지고 HG에서도 안 빨라지면 안 빨라지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오프가 동일하고 스터드 구조가 달라지면 어떤 제품을 신으면 더 빨라지거나 민첩성이 생길 것 같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는 않다 이거에요 그리고 뭐 이게 이제 FG와 그 다음에 AG 사이 아니면 FG와 HG 사이 무게차 그게 HG인 경우에는 지금 Tm4 같은 경우는 약 30g 차이가 나지만 이것도 만약에 그 HG가 이렇게 저 풀로 덮여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HG 기억이 안 나서 만약 그렇게 해서 무게차이가 난다 그럼 이제 10g 20g 차이겠지만 단거리 선수들의 그 신발 무게에 따른 스피드 차는 과학적으로 실험 자체가 불가능한 걸로 아무런 의미 있는 데이터를 못 얻는 걸로 되어 있어요 현재까지도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100m 그러면 9초에서 10초 정도 끝나죠 그러니까 에너지의 효율성 길어야 200m 아니면 400m 근데 중장근을 넘어가면 조금 또 다릅니다 중장근을 넘어가는 거는 1,500, 3,000, 5,000, 1,000m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스파이크의 구조들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부터 약간의 미세한 그러니까 6mm 이하의 쿠션이 들어가요 그 신발 뒤쪽쪽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신발 자체 성격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스피드 축구에서 스프린트라는 거는 스피드성을 다루는 건데 특히 단거리 100m도 아니죠 짧으면 10m 내외 길면 뭐 아무리 길어도 손흥민이 벌리전에서 처럼 한 40m 50m 막 드립을 하는 경우는 사실상 드문 경우니까 그걸 제외하면 길어야 20-30m 내에서 스피드 차 신발 무게 10g 20g으로 변별성이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게 스피드 사일로라고 얘기를 하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모양만 그렇게 스피드하게 보이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뭔가 날렵한 모양을 갖도록 하는 그런 것 뿐이지 실제로 스피드는 아무런 차이가 안 난다 이걸 신거나 이걸 신거나 아무런 차이가 안 난다 이거죠 자 어쨌든 이게 스피드 사일로라고 부르는 제품이고 이거는 하여간 뭐 불러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터치인지 컨트롤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지금 그런 것도 없죠 없는 게 스피드 사일로의 장점이라는 게 무게였는데 지금 이 캠프가 한 200g 255mm 기준으로 한 200g 됐다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무게당 한 190g? 그 정도 돼요 그러니까 무게차가 아예 없는 건 아닌데 180, 190, 뭐 큰 무게차가 낮지를 않으니까 GT-AG를 한번 달아볼까요? GT-AG를 이렇게 달아봐도 한 200g, TN4랑 비슷하고 그러니까 무게차가 크게 낮지는 않아서 뭐가 스피드 사일로고 뭐가 이런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한국의 한국의 인조 잔디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이 나아졌다는 거죠 물론 인조 잔디도 잔디 상태가 급격히 나쁜 상태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냐면 옛날에 아스트로토프 푸사라는 경기장들은 잔디의 길이가 없죠 공의 구름성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카페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전형적인 푸살화 구조와 과연 TF화들 잔디가 어느 정도 있는 구장, 인조 구장에서의 푸살화가 동일한 구조여서가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고 반면 잔디가 짧은 경우에 전형적으로 푸살화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데스포르츠 같은 제품은 가운데가 비어있죠 비어있어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건 앞과 뒤는 어쨌든 간에 지면에 닿기 때문에 잔디 길이가 길면 발바닥 자체에 여기도 신발이 닿게 되죠 왜냐하면 잔디 길이 때문에 그 TFI 스터드가 사실 재구성을 구시를 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립 속에 그런 전체적인 부분들 때문에 여기가 닿게 되면 이제 여기는 아예 아무것도 없으니까 중간에 비어있는 구조 같으면 이제 그 부분에서는 슬립이 발생할 수 있어서 전체적인 그립 속은 오히려 좀 해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건데 지금 이 우리나라에서 나온 이 제품 이게 이제 추후 한국 시장에 나와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컬러 뭐 어쨌든 나이키가 지금 다양한 형태의 팩을 무슨 무슨 팩이라는 것들을 계속 내고 있으니까 그 중에 어느 시점에서 또 요 기대하지 않게 우리가 그 베이퍼 14에서 에이지가 나왔듯이 이 제품에서 에이지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 저희가 리뷰를 하고 나서 이 제품을 짓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죠 뭐 저희 리뷰 때문에 아니고 하여간 뭐 저희가 리뷰를 하고 나면 많은 분들이 보고 또 이제 그런 분들 대부분이 축구화에 대해서 잘 아시죠 본인들이 알기 때문에 저희가 대강 리뷰를 하면 이제 본인들이 감을 잡죠 아 저게 괜찮을 것 같다 예 그래서 이제 구입을 하시고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이제 추후에 구입하신 분들이 이제 여러가지 형태의 후기 흔적들이 다른 분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이제 구입하는 경향 빈도가 늘어나는데 지금 생각보다 지금 이 제품은 재고가 남아 있어서 출시가 된 지 며칠이 돼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상당량의 재고가 지금 전 사이즈에 걸쳐서 다 남아 있는 걸 확인을 했어요 사카 사이트에서 그래서 웬일인가 이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지금 어쨌든 기본 10%는 어디든지 대부분 다 세일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제가 국내 판매 축구화 판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회사들이 나이키 제품을 최대 얼마까지 할인해서 팔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29만 9천원 인가요 뭐 그 정도 되는 가격에서 뭐 한 10% 20% 할인을 받으면 이 제품보다는 어쨌든 간에 좀 저렴해지죠 저렴해지는 장점이 있어서 이거를 사는게 맞냐 이걸 사는게 맞냐 어쨌든 인조구장에서 축구를 하는데 뭐가 더 맞냐 이제 이런 건데 제가 이거를 산 이유는 이 흰색을 갖고 있으면서 런칭 모델을 이걸 산 이유는 역시 신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GT도 제가 이 에이지 모델을 구입한 이유 중에 하나가 신을 수 있겠다 이 정도면 신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구입을 했고 실제로 실착을 하긴 했었어요 물론 이제 실착의 결과가 기존에 사용하는 뭐 아식스라든지 이런 다른 그 제품에 비해서 더 낫다는 느낌은 없기 때문에 뭐 테스트 정도를 하고 나서 이제 여기 전시장에 진열장에 지금 전시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두 제품의 기본적인 스터드의 배열과 형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면 같죠 같기는 해요 다만 차이 나오는 점은 이제 여기가 이렇게 그 얇게 스파인이 연결되어 있는 형태냐 아니면 아웃솔이 이렇게 풀로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서 여기 스파인을 약간 위로 볼록 솟아 놓게 해서 여기에 강성을 조금 더 보강한 형태냐 이런 건데 HG와 그 다음에 이 엘리트 AG를 비교를 할 때 이 가운데 부분에 대한 유연성 이게 유연하다 그래서 힘을 못 받거나 그러는 정도는 아닙니다 다만 지나치게 딱딱하지 않고 어느 정도 여기가 유연하게 작동을 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 제품 이란 측면에서 착용을 해서 그라운드에 들어갔을 때 발의 움직임 전체적인 발의 움직임에 잘 이 축구화가 리스폰스 해준다 다시 말하면 발의 움직임에 잘 대응을 해주는 형태로 작동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제품이고 반면 이 제품은 여기는 풀 레인지로 다 지금 아웃솔 플레이터 연결되어 있지만 여기는 얇은 플라스틱 하나가 스파인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건데 물론 아시겠지만 안쪽이 사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겉에 모양만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형태에요 겉모양만 근데 이게 겉모양만 이렇게 되어 플라스틱으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에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가늘고 플라스틱이 있기 때문에 강도가 어떨까 굉장히 단단해요 HG처럼 여기를 휘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굉장히 하드한 플레이트를 갖고 있고 이 하드한 플레이트인 경우에 HG 때 보여드렸듯이 예를 들면 리터닝 에너지를 탄성 에너지를 얻는 데는 이점을 갖고 있어요 여기가 고강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잔디 상태가 이 제품에 비해서 미세한 차이일 수 있겠으나 인조 잔디의 상태의 길이가 길거나 그 다음에 잔디가 부드럽게 그러니까 고무칩 같은 게 많아서 일정한 정도의 지면 쿠셔닝 인조 잔디와 고무칩을 통해서 일정한 정도의 지면 쿠셔닝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릴때 TF화들 이런 제품들이 중창이 낮거나 이러면 이렇게 쉽게 휘어지죠 이런 제품들이 대개 발의 피로도 이게 유연할수록 족저근에 대한 부담이 계속 커지기 때문에 족저근 움직임에 대한 여기가 플레이트가 안정되고 고정되어 있는 것보다는 발의 피로도나 발의 부상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측면에서 보면 잔디 상태가 굉장히 부드러운 경우에는 여기가 단단하게 구성이 되는 게 좋기는 해요 그래서 보통의 천은 잔디 구장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축구화들이 여기가 지금은 단단하죠 여기가 과거에 미즈노 그 다음에 엄브로 스페셜리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렇게 휘어지는 정도로 되어 있고 그게 원조가 아디다스의 코파문데알이 여기 딱 하면 여기가 안 휘어지죠 굉장히 높은 강성을 갖고 있는 이 제품이 이 제품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여기가 휘어지지 않는다는 거였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이런 단단한 강성이 천은 잔디에서 굉장히 장시간 사용 장시간 착용시에 발의 피로도 부상도를 훨씬 줄여주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오는지 물론 코파문데알 저거는 굉장히 좋은 제품이었고 과거에 저거 이전에 나왔던 제품들도 사실은 아디다스에서 나오거나 푸마에서 나온 이런 제품들도 여기에 단단한 플라스틱들이 들어가 있어서 여기가 쉽게 휘어지지는 않았었어요 다만 여기에 들어가는 소재가 우레탄 소재나 이런 플라스틱 유들이 너무 지나치게 단단하거나 하면 발의 피로도가 생기거나 그 다음에 그 소드로부터 발생하는 프레셔들을 적절하게 분산시켜 줄 수 있는 미드솔이나 아니면 인솔의 장치들이 과거에는 좀 부족했기 때문에 착화성에 있어서 조금 불편한 감들이 있었다 반면 최신 제품으로 올수록 미드솔 스터드의 설계, 배치 이런 것들에 의해서 프레셔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런 것들이 진화가 되어왔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인조구장에서 사용할 때 플레이트의 강도 아웃솔 플레이트의 강도 중족부 쪽에 샹크 강성이 확보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차이점을 만들어줍니다 그거를 제외하면서 사실상 신고 있으면 두 제품 사이에 차이가 뭘로 나타나느냐 이제는 오프의 느낌 오프 소재에 따른 차이가 발생하는 느낌 차이가 생기죠 여기는 어쨌든 저희가 플라이니트 관련 제품 리뷰 또 말씀드렸지만 나이키의 플라이니트의 기본 속성 여기 있는 오프 자체로 보면 여기가 사실 크게 그 뭐라 그러죠 이 스트레치성을 이 자체로는 크게 저 느낄 수가 없지만 여기서부터 이까지 쭉 이어져 있는 이 밴드가 이렇게 밴드를 최대한 활용을 하게 되면 꽤 신발의 안쪽 폭이 넓어져서 저처럼 뭐 특별히 발별로 발이 넓다 뭐 그런 사람이 아니면 웬만큼 신을 수 있는 구조가 되죠 그 경우에는 이 제품의 라스트 핏이 본인에게 발절임 현상 정도까지만 안 생기면 훌륭하게 신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 집니다 이게 제가 베이퍼 13, 14 제품들을 구입하게 된 이유에요 오프 자체가 좀 신기 편해졌다는 점 그게 어쨌든 간에 물론 이제 13, 14 에서 신기 편해졌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과거에 나이키가 이 머큐럴을 사용됐던 일부 소재에서 발볼이 지나치게 좁다라든지 아니면 신발을 신었을 정도로 너무 타이트 했다라든지 그런 점들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신발에 이렇게 보면 여러가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여러가지 형태로 뭔가 처리를 해 놓은 것 같이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플라이 니트 오프에 코팅 처리를 하고 구멍을 좀 낸 다음에 메쉬홀로 그거를 가리는 식으로 코팅으로 가리는 방식 외에는 라이닝도 없고 패딩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라이닝과 어퍼의 두께만으로 신발을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터치감에서 이게 더 나으냐 이게 더 나으냐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각각 독립적 고유의 영역을 갖고 있는 제품으로 만들어졌어요 대신 GT랑 비교를 하면 뭐 이 스터드의 구조가 좀 다르죠 GT는 아시겠지만 여기에 있는 이 GT 에이지 스터드는 뭐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이 앞세대에 나왔던 제품들 앞세대에 나왔던 제품들이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PU 스터드인데 대신에 물론 듀얼 댄스틱입니다 두가지 이상 소재가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듀얼 댄스틱이 나오고 구멍이 뚫려 있고 그런 인조 잔디의 기본적인 특진들을 다 갖추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소재가 이제 러브라이즈화 되어 있는 부분들이 조금 이제 그 상대적으로 적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스터드의 실제 길이는 예전 구형에 비하면 2mm 정도가 더 낮아졌지만 딱딱한 정도는 사실 이전의 길이가 약간 길었던 시절 이 시절과 비교해서 2mm 이상 낮아진 스터드의 길이를 갖고 있지만 딱딱한 정도는 거의 비슷하게 느껴진 정도 다만 그래서 이제 이 제품이냐 이 제품이냐 할 때 저의 경우에는 이쪽이 조금 더 TMP를 통해서 느낀건 이게 조금 더 괜찮다 근데 그런 느낌을 내는데 또 모르겠어요 이거를 최근에 이제 어쨌든 작년에 저희가 뭐 한 8월경 9월경에 리뷰를 한 이후에 다시 신어보진 않았기 때문에 이 제품과 다시 비교를 했을 때 어떤 미세한 착화 차이를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프상으로는 GT랑 그 다음에 말씀 드렸지만 이 베이퍼가 오큐리얼 제품이 사실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오프 주는 느낌이 기본적인 플라이 니트의 밴드 그 다음 소재 자체가 이제 사용된 소재 자체가 표면 가공상태만 다르고 여기 너무 이상하게 뭐 이렇게 점처럼 이렇게 쭉 구성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는 매끈하게 메쉬 형태의 무늬 디자인을 바꿔 놓은 것 말고는 사실은 뭐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만져봐도 안쪽에서 만져봐도 라이닝 천에 뭐 큰 차이를 못 느끼겠고 그 다음에 오프는 기본적으로 플라이 니트에 동일한 소재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GT도 국내에는 에이지가 안 나오니까 결국 머큐리얼하고 TM4 둘 중에 그럼 지금 뭘 선택할 것이냐 당연히 이제 이 TM4HG는 이 제품과 그 플레이트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 대상은 아니고 이 둘 중에서 그럼 하나를 신어야 된다 그럼 뭘 신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죠 뭐 결정적으로는 이제 어퍼가 천연가죽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어쨌든 인조가죽 천원 플라이 니트 인조가죽 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 제가 신기에 이제 편의성은 당연히 TM4G도 높게 납니다 그 단순하게 천연가죽이라서 아니라 여기 밴드 구조 같은 것들이 이 저 이것보다는 조금 더 여유가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 통이 이렇게 사실상 분리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구조는 아니지만 여기가 여유가 있으므로 해서 신발을 신었을 때 피팅되는 느낌상에서 이 사이드 어퍼들 사이드 어퍼들이 이제 발을 위쪽에서 끈을 당기면 당김과 동시에 어느정도 감싸준다는 느낌 이렇게 커버를 하는거죠 이걸 이렇게 잡아당기게 되면 이런 식으로 신발이 양쪽에서 커버되는 느낌으로 이거는 이제 끈을 잡아당기면 여기와 여기에 물리적 최소거리가 이미 밴드 구조에서 결정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밑에서부터 당기는 것은 발에 홀드시킨다는 느낌 자체가 아예 없고 그냥 이 자체 어퍼의 구조가 발에 잘 홀드시키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 핏감을 형성시키는 방법이 미세하게 다르죠 물론 이제 질감상으로는 뭐 이 캥거루가죽 여기 팟이 있고 업그를 떠나서 여기 자체가 이 천연가죽의 저 뭐죠 이 텐션이 지금 상당히 TMP는 좋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주는 컨트롤 킥 컨트롤이나 저기 뭐죠 그 트래핑 컨트롤 같은 데 있어서의 안정된 느낌이 이 천연가죽을 통해 전달되는 것들이 있기는 하죠 그러나 이제 축구 실력이 월 출중하신 분들은 사실 뭐 여기에 캥거루 가죽이 있느냐 여기 뭐죠 이 니트로 되어 있냐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니까 결국 결정하는 것은 그러면 이 제품에 내가 시었을 때 라스트가 잘 맞느냐 하는 것만 결정을 하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국내 출시된 제품을 안전하게 신어보고 살 것이냐 아니면 위험을 무릅쓰고 이직을 살 거냐 하는데 사실 위험을 무릅쓸 건 없죠 이것도 왜냐하면 아디다스 나이키 매장에 가서 TMP FG를 신어보시면 되니까 FG를 신어보시면 기본 라스트 핏은 같고 그 다음에 스터드만 다르기 때문에 스터드의 전체적인 안정성 이런 것을 체크해 보려고 그러면 그냥 이런 제품을 한번 대강 신어봐도 이 정도 프레쉬면 괜찮겠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으실 거에요 그러니까 이게 국내 나와주면 본격적으로 두 가지 제품 중에서 고민을 하셔야 겠지만 만약에 이 평소에 본인이 나이키의 며큐럴 며큐럴 시리즈의 추가들의 핏 라스트 핏이 본인에게 잘 맞는 편이었다 평소에 그러면 사실 고민할 필요가 없지 않나 그냥 사시면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 제품은 또 엣지 같은 거 테스트할 때 신고 있을 경우에 발저림이 생기냐 단순히 신고 있는 것만으로는 그런 현상이 없으니까 그 부분도 나은 편이고 어 그렇게 해서 발저림이 안 생긴 생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착 들어가서 발이 신발 안쪽으로 들어간 다음에 강한 힘을 받으면서 이게 움직일 때 발 앞쪽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 어퍼를 통해서 얼마나 방향전환이나 할 때 이게 방향전환 할 때 신발과 일체감이 좀 떨어지면 문제 생기는 게 강한 충격인데 발 쪽에 전달되는 그게 이제 어떤 형태로든지 직선 방향에서 90도 이상 이런 식으로 틀어지는 방향전환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한쪽으로 발이 쏠리게 될 때 신발 내부 공간과 발사의 이격에 의해서 한쪽으로 발이 지나치게 관성에 의해서 쏠리게 되는 경우에 생기는 충격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발의 이런 제가 느끼기에는 이렇게 밴드 타입으로 되어 있는 축구화들에서 안이 나타난다고 저는 느끼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해방이 되고 싶다 라든지 아니면 원천적으로 이런 제품이 신었을 때 발볼과 관련해서 조금 절임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었다 아니면 발볼이 조금 넓은 편이어서 머큐리알이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TN4 쪽으로 가시면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기존에 잘 신고 왔다 머큐리알이 그러면 인조 잔디 말씀드리자면 인조 잔디 상태가 아주 조악한 풋살을 해야되는 그런 구장이 아니고 잔디의 길이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고무칩이 있는 구장이라고 하면 이것도 훌륭히 신을 수 있는 제품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베이퍼니트 플라이니트 플라이니트라는 제품 자체는 나이키로 봐서는 현재 다른 뾰족한 대체 상품 대체 소재를 개발하는게 가능하냐 예를 들면 어떤 분이 그래서 3D로 생산하는거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도 하셨는데 3D로 생산한다는건 생산방식이지 소재 자체가 바뀌는건 아니죠 그러니까 3D 프린트방식이라는게 기본적으로 어떤 라스트가 있고 그 라스트를 사람이 깎아서 만들고 하던 방식에서부터 라스트에 해당되는 부분을 아예 3D 프린트기를 이용을 하고 그래서 그러한 새로운 라스트를 기준으로 축구화의 어플을 제작을 하고 골을 씌우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 과거에 이제 라스트를 의존하는 방식에서 탈피를 하겠다 그거는 사실 이제 제조 방법상의 기술적 혁신이라고 보는건데 3D로 만들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발을 3D 스캔해서 그 다음에 거기에 맞게 신발을 만들어 주는 시스템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개인적으로 크게 기대하지는 않아요 그런 방법 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제품 이 정도 어쨌든 나이키는 필사적으로 플라이 니트를 가지고 발에 어떤 식으로 어떤지 싹스피트 형성시키는 거 그래서 초기에 2웨이 스트레치에서 4웨이 스트레치로 넘어가고 지금은 뭐 360도 전방향 스트레치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직조 패턴 니트의 패턴들을 사용을 하고 거기에 코팅의 정도 지금은 예전 과거 초기에 비하면 훨씬 더 유연하고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서 이 신발들이 착화성 편한 정도를 훨씬 과거에 비하면 높여놨다 그리고 토치감에서도 어쨌든 신발과 공사이에 발과 공사이에 이 신발이 담당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퍼의 두께가 최소화되고 패딩이 최소화되거나 없거나 뭐 이런 정도가 되게 되면 사실 꼴과의 직접적 터치감 같은 것들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터치의 그 전형 이라고 불리는 캥거루 가죽보다 오히려 더 높을 수도 있다 직접적인 터치감 자체는 그러니까 거기서 예를 들면 터치감이 끝나는게 아니라 터치 이후에 발에 전달되는 어떤 그 아늑한 느낌 그것들은 사실 패딩이 담당하는 부분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폼팟이라든 이런 것들이 담당하는 능력인데 그게 없음으로써 느껴지는 직접 터치감 그러니까 음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네메시스 같은 제품들이 대표적인 그런 제품이죠 어 여기 네메시스가 있나 음 이거구나 보면 이런 제품도 이제 전형적으로 사이드 그 다음에 뭐 초기 네메시스랑 상당히 달라진게 이런건데 진화가 되면서 초기 네메시스나 안쪽 이런 쪽이 전보다 두툼하게 이제 딱 만져보면 얇은 스폰지들이 꽤 들어가 있구나 한 정도 됐지만 이 정도 19점 정도에 와서는 아예 그런게 없어져 버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은 어 제가 그 수중장 같은 물이 많이 운동장에서 사용하는 이유가 패딩이 없어졌기 때문에 물이 져져도 신발 자체의 무게를 증가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배제가 되어 있죠 이제 이런 제품들이 팟에 물을 흡수하고 그 다음에 어퍼에 라이닝이 천으로 물을 흡수하고 그 다음에 어퍼 그 팟이 없다 하더라도 중간에 스폰지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것들은 전부 다 물을 흡수한 소재죠 이런 제품들이 대표적이에요 이런 제품들이 여기 천도 물을 흡수하고 패딩도 물을 흡수하고 가죽 자체도 결국에는 물이 흡수하고 이렇게 되면 상당히 무거워진 경향이지만 지금 이런 제품들은 어 기본적으로 외부에 방수처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안쪽에 패딩이 없으니까 기후의 영향 외부 조건 환경의 영향을 받는게 굉장히 적어지는 제품이어서 어 만약에 내가 인조구장에서 공을 차는데 꽤 괜찮은데 거기 이슬도 내려 있고 아침에 그럴 경우에 좀 미끄럽다 그래서 음 TF화로서 좀 역부족이니까 뭐 AGR 하나 고려중이다 그러면 한번 정도는 테스트를 해보시라 네 그 테스트라는게 뭐 그냥 사서 무조건 무작정 테스트라는 뜻이 아니라 매장에 가서 정식으로 출시를 해줬기 때문에 매장에 가셔서 신어보시고 어 이 핏이 상당히 괜찮다 어 거기서 오랫동안 신기 어려우면 이게 발 저림이 생기냐 안 생기냐 하면 집에 갖고 와서 한 10분 이상씩 이렇게 신어보고 있다가 특별히 그런 현상이 없다 그러면 어 실착을 하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이 tm4를 이 에이지를 신으면서 과거에 이 앞부대였던 6,7에서의 tm4 보다는 이 제품이 훨씬 좋아서 8은 제가 건너뛰었어요 8은 제가 구입을 했던 제품이 불량 제품이었기 때문에 그 에이지를 반품을 하고 나서 해외로 그 구입을 못했는데 다시 9에 와서는 이 어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좋기 때문에 tm4도 훌륭한 인주 단디에 대한 그 다음에 뭐 큐럴 이것도 훌륭한 인주 단디에 대한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국내에서 대신에 이제 gt가 좀 문제인데요 이 gt는 뭐 최근에 어 스파이샷이라 그러나요 부츠 스파이샷 이런 데 올라오는 걸 보면 모양이 약간 또 이상해지는 것 같아서 약간 우려가 되긴 하는데 여기서 어 어떤 식으로 이 절개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경이 돼서 나올지 모르겠지만 음 여전히 그 새 gt가 나올 때 또 만약에 이 그 에이지 스터드로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요 형태 에이지 스터드로 사용할 것이냐를 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가 될 것 같아요 계속 아마 제 생각에는 계속 이런 스터드는 여기서 중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냥 이렇게 나이피처럼 이렇게 다 넘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음 글쎄 요 어쨌든 요 제품은 뭐 제가 낮은 스터드임에도 불구하고 신었을 때 상당한 부분에 아 스터드의 이제 딱딱함 정도 같은 것은 이미 느꼈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발을 신고 회전 인조전 뒤에서 급방향전환 같은 것을 할 때 신발 안쪽에서 그 관상에서 한쪽으로 체중이 쏠리게 되면 상당한 충격이 발에 전달되는 그런 경험들을 이미 몇 번 했기 때문에 음 요제품과 그 다음에 요제품에서 어느정도 그런 부분들이 비슷하게 많은 오프 소재나 특성이 비슷하기 때문에 일부 생길 수는 있겠지만 음 그래도 뭐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국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에이지 제품은 많지가 않기 때문에 뭐 노큐럴 14 에이지 제품도 한번씩 꼭 테스트를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어 있을 때 구입하셔야 나중에 또 시간 지나서 또 안 나오거나 어 추가로 에이지가 계속 응급 안되면 또 나중에 해외에서 산다고 이러다 보면 어 좀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돈도 많이 들고 생각보다 아직까지 이제 이거 구입하시고 뭐 저희가 리뷰를 한지도 꽤 지났는데 저희 댓글 상으로는 구입 후기가 많이 올라오질 않아요 이 제품을 사서 신었는데 좋다라든지 안 좋다라든지 이런 댓글 자체가 없어서 어 분명히 구입해서 신으신 분들이 계실텐데 만약에 구입해서 신으신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 어 본인의 다양한 경험 같은 것들을 공유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납니다 어 이제 어 끝을 맺자면 국내 출시된 TM 어 퀴리얼 14의 엘리트에이지와 TM4 9 엘리트에이지 둘 중에 어 내 발에 더 맞는 게 어떤 거냐 어떤 감이 내가 더 좋아하느냐 그러니까 스터드 자체로는 여기가 비어있다 이런 거에 대한 변별성 물론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게 상당히 부드럽게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미세한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걸 제외하고 어퍼 라스트 핏이 어느 쪽이 나에게 잘 맞냐 이렇게 봐도 지금 뭐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늘 이렇게 보이게 잘 안보이긴 하던데 약간 달라요 보기에는 약간 달라 보이기 때문에 요 달라보 아니 까만 옷을 입고 있어서 잘 안볼텐데 가위가 약간 다른 점들이 분명히 있어 보이긴 하니까 요런 점들을 비교를 해 보시고 어 요게 잘 좋으시면 구입하시면 되고 만약 이게 어 더 좋으시다 그러면 어 좀더 기다려 보시는게 좋지 않을까 나이키에서 또 혹시 또 이 tm4 엘리트에 에이지를 또 출시해줄지도 모르니까 뭐 궁금하신 분 나이키 직접 나이키인데 물어봐도 잘 몰라요 모르겠는 직원들도 그렇기 때문에 하위강 둘 중에 하나 적절한 선택을 해서 어 그 tf의 한계를 느끼시는 분들 그리고 tf합 외로 추가적으로 뭔가 그립성 그러니까 젖은 운동장이라든지 뭐 이럴때 운동장의 상태가 좀 어 잘 미끄러진다 할 경우에 대한 사주시는 분이라고 하면 어 요정도 나이키 에이지 에이지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아디다스는 뭐 에이지가 사실상 에이지용이라곤 하지만 그 키 자체가 지금 거의 뭐 플레이트가 대부분이 어 펑그라운드 FG랑 큰 차이가 없는 구조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서 아디다스 에이지를 조금 추천드리기는 어렵고 그나마 어쨌든 간에 소재가 어 일반 뭐 PO형보다 조금 더 말랑 할 수 있는 쿠션을 갖고 있을 수 있는 이 소재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구멍 충격을 없애주는 이런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어 나이키 쪽을 조금 더 추천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아식스는 뭐나 미즈노는 아시겠지만 미즈노가 에이지가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국내 지금 최근에는 잘 안 나오는 것 같고 나온다고 해도 그 미즈노 에이지의 상당 부분 그러니까 저희가 리뷰를 해드렸듯이 플레이트가 약간 불안정하게 느껴지는 부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시점에서 개선이 되면 모르겠는데 개선에 출시를 그게 아니라 그러면 딱히 이제 그제포를 또 추천드리기는 좀 어려워요 그리고 대개 이제 아식스나 미즈노는 몰드타입 추가하니까 그 자체가 뭐 AG, FG, AG, HG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지 않아서 그 제품도 그냥 단순 스터드 있는 제품들도 물론 스터드 프레셔를 제거하는 설계 기술 자체가 워낙 가식스도 뛰어나기 때문에 크게 스터드 프레셔에 대한 염려가 없이 신을 수 있는 인조구장 상태만 괜찮다고 하면 길이나 이런 방향에서 시도해 볼 수는 있다고 보지만 그래도 역시 이제 원형으로 전형적인 원형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이런 나이키 에이지 스터드가 그래도 비교 우위에 있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스터드 자체로 보면 그리고 오퍼의 성향도 뭐 아식스 미즈노의 천연가죽의 하이브리드 인조가죽이 섞이는 타입과 비교해서 이 나이키 TN4의 천연가죽 버전 이 높은 홀드성도 여러가지 뭐 비교를 했을 경우에 이 나름대로 큰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인조가죽 모델 뭐 예를 들면 아식스의 울트라 했잖아 음 미즈노는 사실 뭐 또 올인조가죽이라 할만한게 없죠 천연 캥거루가죽 베이스로 주가를 만들고 있으니까 그렇게는 안다 음 우려 젖는거라던지 가죽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젖고 마르고 젖고 마르고 젖고 마르는거에 대한 우려 염려 이러고 관리 힘든 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요런 제품을 한번 시도해보시면 나쁘지 않을거다 아 어쨌든 뭐 국내 출시가 되어있고 구입이 손쉽은 제품이기 때문에 한번씩 핏을 체크해 보신 다음에 본인에게 잘 맞는 제품으로 가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TM4 엘리트 에이지와 그 다음에 머큐리얼 14 엘리트 에이지 두 제품에 대한 비교 리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